우리 회장님 입이 안 닿았네 제가 다다인다 전화 당했는데 전화 당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한대 아니 이렇게 당겨 여기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 왜 이렇게 접었죠 시작했어요 아니 원래 안 했었어요 다른 사람 찍어주고 있잖아 무조건 교수님이 시원해 주실 거 같아요 출장찌 넣어놓을 네. 차가 안 되고 있어. 아니 잘 되기 해드릴게요. 될나? 오늘 나 구독 좋아야 되겠어요. 오늘부터 된다. 된다 된다. 자 한잔 한잔. 자 완전 열겠습니다. 자막. 오! 오! 아 그럼 나Ps다. 안 보여 안 보여 결승이 어떻게 해야되지 나랑 아 이런거였구나 아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역시 포항 음식입니다 여인도 나오는데 오늘 한번 지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드셨던 소맹 맛하고 마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레이디에 센 젠틀맨 먼저 드잖아 음식이니까 제대로 드세요 이모 너무 매력적이다 색감에서 입다 취해서 맛을 할란지 나 오빠 집에 못 가 오빠 집에 못 가 오늘 못 가 저 태어나서 처음 술 마셨어요? 아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선미씨 오늘 못 가셨나 나 오늘 집에 못 가 감사합니다 고픔을 사야 했죠 고픔을 사야 했을 때 한 잔 하시면 고픔을 사야 했을 때 한 잔 하시면 한 잔 하실까요? 회장님 아닙니다 회장님은 안 한 잔 하셔도 됩니다 이 멋진 잔을 또 나도 맛보고 싶다 좋아줘 한 잔 너 줄게 아닙니다 드셔야죠 오늘 아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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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촬영을 촬영을 해야 되네 아니요 교수님 마셔야지 교수님을 위한 거예요 제게 아닙니다 이게 딱 살아있네 마지막 장은 이제 거품이 많이 죽었어 첫째는 제일 맛있었어요 맛이 두렵고 순해요 애미님께서 우리 형 친구들 드시기도 아주 좋아 지금 많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진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손가락이어서 막 거품을 계속 먹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거품을 다시 한 번 마세요 여기 거예요? 네 여기 올라간다 대박 대박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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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도 아무리 못 가 야옹이 내가 먹어본 흐름 중에 최고야 최고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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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아